이번 시간 스케쳐보러 세게펜트 운영되는 문제를 풀어보자. 오늘 볼 문제는 이겁니다. 여기 생겼구요. 여기 위에 조그맣게 꼬들여 다녔네요. 보통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 쉬울 수 있지 이런 부분이죠. 어쨌든 모양 작업을 합니다. 현재 요게 기준이죠. R4 짜리 2개 인데 요게 16의 거리도 있네요. 요거부터 그려볼까요. 자 프런트 뷰를 보구요. 윈도우의 모듈이포. 센티로 한 이유는 곱하기 10한거랑 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 96 크기요. 그래서 아까 5였죠? 네. 쭉 하구요. 5 맞죠? 아 4네요. 4가 16. 다. 그 다음에 그리고 M 컨트롤은 16. 일단은 여기서. 네. 이렇게. 이렇게. 정확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맞추고. 이게 쉽게 안된. 네. 그 파란색일 때. 안그러면 이제 이상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요게. 아. 일단은 요거리가 얼마냐. 쭉 선을 그리면 되겠는데요. 알. 일단은. 곳자리를 그려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거죠. 여기서. 이게 얼마냐. 고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어. 일단은. 얘도. 이렇게 있고. 일단은. 38은 되겠죠. 이게. 50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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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1위는. 여기까지. osse. 쭉. came. 네. 날같이 Lunarms notch. incapable 아직도 이게 21이죠. 일단. 21 Business. 하실께요. 그리고 21 21하고 터치면 되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내려오는 것은 여기 까지 24 54에서 24를 빼면 26에다가 28 정도 되네요. 여기 까지가 28 여기서 24 어디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 까지 여기는 일단 여기서 너만큼 이 아크죠? 여기 전에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도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면 3 여기도 3 여기 이제 탄젠트 선이 하나 필요한거죠 일단 얘는 없으니까 지우고 여기다 구멍 들으니까 지울게 얘도 지우고 여기 이제 그래 되는데 이때는 역시 탄젠트 라인이나 이거 두개 도와 봐야 되네 자 컨트롤 키러를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잘라졌죠? 네 잘 됐네요 7.5 7.5만큼 일단 하면 돼 있네요 이런 모양으로 7.5를 하고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가 지금 안 닫혔나요? 여기가 어디 못 뜨냐 눈이 안되고 네 여기가 여기가 여기도 지금 돼요. 여기 아까 15이니까 7.5 만큼만 볼까요 이쪽으로 하자 이쪽으로 7.5 여기 반입니다. 그 파이밍이 있는데 26만큼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26만큼이죠. 아까에서는 2가 오늘 되지만 이렇게 해서 얘가 얼마급이 되었냐 3.5죠 3.5 요거를 이제 까는게 이슈거든요. 자 일단 하나 둘 셋 해서 그룹을 합니다. 이제 사각형 하나를 가야 될텐데 일단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고 여기에 맞춰서 사각형 하나 보입니다. 그 사각형은 이제 이거를 자른 애인데 자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쉬프트킹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s에서 이렇게 뗄까요 자 그럼 얘가 몇도냐 자 각도가 6도에요. 6도 자 이렇게 돌려야죠 자 이렇게 돌려야죠 이렇게 돌려야죠 이렇게 돌려야죠 그 다음은 줄었고 여기가 몇도? 6도 예 이렇게 된거랑 이제 이렇게 인터섹트하는 부분을 표시치고 있죠 일단 얘랑 얘랑 그래서 아 인터섹트 시넥션 생겼죠 자 일단 얘를 익스크로드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낼까요 이렇게 이렇게 지웁니다. 여기 이상지웁니다. 그죠 이게 얘가 지금 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까맣다는 걸로 보입니다. 그죠 자 여기는 지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됐죠 이제 우리 원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위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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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모드 조프트 위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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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얘가 반이니까 컨트롤 키 이동 그 다음에 스케일을 해볼까요 스케일을 해서 이렇게 해서 잡고 이렇게 마이너스 됐죠 자 이거를 를 붙입니다 move 엠 이 쪽에 이 쪽에 넣으면 안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일 좋은거는 이거죠 하나 둘 이렇게 정리해 주니까 솔리드룹 됐죠 그래서 하나가 완성되는데 여기 0일이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럼 에디트해서 빅트라이드하고 여기를 리프트한 다음에 자 프론트에서 여기 맞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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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여기 를 language 자 아웃터니까 얘는 하이드로 보셔야 되죠 자 이제는 이겁니다 요거는 자 요게 a 인데 a 가 요게 지금 이게 r4 8 이라는 거잖아요 7이 되죠 이게 g는 7이에요 g는 7하고 g는 3.5하고 9 자 이제 원해 드립니다 자 front를 놓구요 3.5 다시 9 됐구요 이게 12 그 다음에 12 18 12가 되었네요 그럼 라인 드립니다 12 18 12 6키면 되죠 즐거운 거 주면 되구요 이 소중추 치고 일단 얘가 e 인데 이 사이에 들어간 얘가 7이니까 6이죠 3미리는 30 자 그러면 컨트롤 키하고 3 2 3 4 그 다음에 여기는 15죠 여기 7.5 7.5 예 얘가 정리가 된거에요 자 위에서 볼까요 요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해서 치워 봅니다 중요한거 보면 하나 둘 셋 그래서 blue 됐을때 solid냐 아니죠 왜 그럴까요 안에 남아있죠 이게 오른쪽 조심해야 돼요 explode 하고 얘를 hide 한 다음에 얘를 치워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edit 하나에드 라스트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자 solid냐 되죠 뭐가 남았냐면 여기 원이 텐데 가운데에 가운데 원이 파이 5네요 2.5 6.5 6짜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가운데에 가운데 자 얘가 2.5고요 p 에서 이게 외치면 여기래 맞나요 그죠 자 여기 c가 e 인데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할까요 거의 방법이 있겠지만 자 c컷 여기서 일단은 이 부분입니다 자 선을 봐야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하실 rasul 자 90ccv this at the same time 자 여기 무기를 이걸로 대답해 줄 that 이렇게 네 안타깝습니다 여기를 volume 영역으로 이렇게 됐죠. 자 하나 둘 셋 컨트롤 g 소이드도 됐죠. 이렇게 해서 원하는 데 넣으면 됐습니다. 물론 이런 명예수도 좋지만 저는 이제 가능하면 명예수도 좋고 어려운 것들은 이게 낫죠. 자 edit 가이세요. 자 그룹. onide 하면 되죠. 원하는 거 다 된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요걸로 요건데 색깔도 있다든요. 자 그러면 material 일단은 하나는 약간 주황색 느낌 자 2호 누르면은 이제 컨트롤 on shift 세팅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 다 됐습니다. 3pd 저장하시면은 선택하고 그 다음에 export sd 여기서 이렇게 주장하는거 예 아시죠. 순수 꼭 기억하시고요. 두개 다 한꺼번에 하시면 선택 다 하시고 하면 되고 예 회전하고 싶다. 이렇게 큐저 큐 에펜트 여기서 여기 맞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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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 된거 같네요. 그럼 여기서 이번 수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